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이지연입니다. 사천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고 주식해상 경보가 시공하는 사천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19-1번지 일대로 공사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마련된 세륜시설입니다. 작업장의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음에도 정작 세륜시설은 사용치 않아 녹이 쓸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륜 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보관하는 슬러지 보관함이 없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곳곳에 방치된 건설 폐기물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암석을 파쇄해 쇄석을 제조하는 크라샤장 역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는 각종 폐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 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레미콘 슬러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시멘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분리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폐기물은 토양 및 주변 지하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발전기와 같은 화재에 민감한 기기 주변에 오일통이 널부러져 있고 산소통과 기름통 등 인화성 물질 보관함에 보관해야 할 인화성 물질을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오염물질 부실관리는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시공사인 주식회사 경보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